수염! 와 эти 드디어다 다 준비했다 파인애플탕으로 망고탕으로 딸기탕으로까지 아 이거 이제 꽂아서 설탕만 입히면 오 difficult 엇? 아이씨 아 어제 탕으로 만들다가 설탕다 샀지 아이씨 또 깜빡 저 또 깜빡했어 아이 설탕 빨래 사왔 گ 사갖고 와야겠네. 우린 과일의 요정! 우린 과일의 요정! 나는 파인애플의 요정! 나는 바나의 요정! 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구와바 구와바! 마꾸 요정! 구와바 아니구나, 망꾸구나. 나는 사과의 요정! 사과의 일을 했을 땐 날 찾도록! 죄송합니다. 이럴 때도 사과의 요정! 나는 딸기의 요정!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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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그래서 우린 과일의 요정! 지난번에는 음식의 요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과일의 요정입니다. 고자만 사면 모든 요정이 됐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요정분들 모여보세요. 혜리가 또 이거를 설탕에 우린 잔뜩 묻혀가지고 몸에도 안 좋게 탕후루루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원래 과일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탕후루가 유행해가지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유행하는 건 또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먹장이 또 안 그래도 우린 당이 풍부한데 말이야. 뭐 과즙 주식! 큰일 났다고 우리 먹장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둘먹게 해야 된다고. 둘먹게 해야 된다. 잠깐만 또 지난번처럼 탈출하는 거 아닐까? 이쪽으로 와봐. 어! 어! 왜? 이젠 절대 도망갈 수 없게 강철 자물쇠로 바꿨지. 누구도 그누구도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혹시 내가 배가 부르면 달라지려나? 아니 그거는 뭐 치마 고문도 아니고 배가 부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 부른다고 달라지면 볼 적이 없는데? 어서 피자의 요정, 치킨의 요정 다 불러. 뼈를 채워버려. 이렇게 대상 나를 숨길 수밖에 없겠어. 그러게 상으로 내 과일 인생을 끝낼 수 없어. 우리 육체! 지난번엔 똑같구나. 우리 육체를. 난 여기서 나온 거거든. 응. 그래서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숨겨야 된다는 거구나. 맞아. 자 그러면은 숨.. 일단 뭐 좀 숨겨. 그래 숨기고 여기를 탈출하자고. 숨기고 탈출. 그치 숨기고 탈출. 네. 절대 못 먹게끔. 아 어디다 놓지? 제일 혜리가 관심 없는 데다가 나야 돼. 파인애플의 요정은 이렇게 숨겼다. 우와. 이거 잘 숨겼다. 헐 엄청 잘생겼다. 우와. 난 파인애플의 요정. 난 여기 너무 추워서 웃겼어. 나는 열대 지방에서 산다. 오. 파인애플의 요정. 요정들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어? 어?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토마토 탕후루를 먹는 날이었는데 이것들이 발이 달렸는지 어디로 온 거 사라졌다. 잘 도망쳤군. 내가 오늘은 토마토 탕후루를 먹는 날이었던 거구나. 내가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된 거 다른 과일으로도 꼭 탕후루를 만들어 먹어야지. 우린 토마토의 대체품이었던 거야? 토마토 탕후루를 가져간 사람 간만두지 않겠어. 분노가 느껴진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토마토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과 네가 가는 게 나아. 그래 사과가 가자. 이거 광고 토마토 여기 있잖아. 애초에 대체품이었던 것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토마토 탕후를 못 먹어서 나를 먹으려고 했다고? 난 토마토 탕후를 별로 안 좋아하네. 너한테 뭐 네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토마토 탕후루를 빨빨빨리 찾아서 혜리한테 받다 붙여야 되는 거 찾았다. 그래 토마토 탕후루로 재물을 갖춰. 아니면 얘를 갖춰. 이걸 꼭지만 떼면 토마토 탕후루인 줄 알 거야. 일단 빨간 데서스를 앞으로 세우고 우린 숨어 있어. 토마토 탕후를 찾아보자. 토마토 탕후루도 그럼 진짜 뭐 요정이 나타나서 도망갔나? 토마토는 근데 과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과일의 요정. 그거는 채소의 요정일 때 나타나겠지. 우리는 그래서 토마토를 따따빠 치면 돼. 과일이 아니니까. 저거 완전 티라는데? 완전 거 있는데? 뭐야 어떻게 찾았지? 뭐야 큰일이야. 자연스러운척. 토마토 탕후루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아 토마토 냉장고가 있겠지. 그러네. 어? 있어? 아 토마토가 토마야. 아 다시 보니까 그건 토마토야. 우리 토마토 탕후루를 찾아야 돼.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야. 여기 있는데 먹사한테 나중에 알려줄게. 탕후루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 평소처럼 피자 치킨이나 먹어보시면 왜 과일이 먹고 싶은데. 그러게. 저게 무슨 노래야. 먹장이 설탕 들고 나타났어요. 아니 다 온도 꼼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먹장이 무슨 무기를 들고 다니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다고? 무슨 뽕 같은 걸 가지고 저 꼬챙인가 봐. 우리 꼬주려나 봐. 안 돼. 잡히면 이렇게 꼬쳐서 다니는 거야. 안 돼. 너네 떠나봤자. 우선 몬때로 도와줘야 돼. 왜 제일 어려운데. 내가 못 찾아낸거야. 꿀떼 도와줘야 돼. 야아! 오우우.. 우와 냄새. 우와. 파인애플! 우와! 어떻게 된거야? 아 여기 저거 파이애플. 그만 둬. 그만 잘라. 처음에는 본대를 보여줘야지. 다시를 도망 못 가게, 여기로 여기가 탕후루는 곳이 아니다! 안 돼! 맛있겠다. 탕후루 맞을 필요도 없겠는데? 가자. 탕후루는 이제 포기해. 내 생각엔 단서야. 탕후루 아닌가?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 내 자리? 내 자리고 동그라미 두 개 가운데 교집합? 교집합? 이거 반짝이는 건 뭐지? 나는 딸기 탕후루 먹고 싶은데? 딸기 탕후루 난 죽었다. 일단은 이걸 잘 기억해놔. 딸기 탕후루 탕후루는 냉동으로 만들어야 맛있는데? 딸기 탕후루 뭐야 이거 김원선이야. 아니 자기 탕후루 자기 탕후루 자기 탕후루 아니 뭐 지금 뭐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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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보여? 아니 근데 음식을 왜 밭에다 꺼내놔? 뭐요? 뭐? 앞에 먹어요? 앞에 먹어요? 아 아 바라나 바라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걸 잡으면 돼 따라와 따라와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야 또 그만해. 빨리 이걸 찾아야겠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모랑 모 해. 공통점, 교집합 이런 거. 얘는 또 검은색이에요. 봐봐. 검은색이고 흰색이야. 그럼 합쳐지면 회색인 거야. 그레이. 아니네? 미쳤나 과일들! 너무 사람이라도 살릴 생각으로 해야지! 그 안에 있어머치고 있어! 어때! 망고! 와.. 이렇게 달아? 어? 어 너는 풀린 거야? 이거 과일이 두 칸이 되면 한 명이 풀려나는 거 세 칸이 되면 한 명이 풀려나다 보네 그러네 딸기 딱 기다려 어? 어 저기서 뭔가 본데? 이거 못 찾았어 이거 뭔가 찾았어 보자 이런 거 있었어 소화 과정 어? 뭐 여기 표시 이렇게 있다 그니까 LG LG? 어 LG? 우리 무슨 LG 가정이 있나? 어? 없는데? 나 근데 아까 전에 그 끌려다니면서 찾았어 저 이거 하나 봤어 뭐야? 아! 아! 이쪽 안에 이거가 자물쇠가 있네 그러게 어 근데 희한하다 이거는 숫자인데 이건 LG? 들어가려나? 여긴 LG가 들어갈 거 같은데 얘는 뭐야 저건? 너 찾아야 돼 뭘 찍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 이거 하나 하면 이제 넓장 시키지마 이건 여기 있는데? 이건 뭐야? 야! 왜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토마토는 과일이 될 수 있을까? 어 사실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애매한 대상이다 과일의 정의가 먹을 수 있는 열매이므로 생물학적은 당연히 과일이며 실제 쓰임새는 주로 요리의 식재료이므로 실생활에서는 채소를 보는 시각도 있었다 에이 토마토는 과일이지 어디 어? 토마토는 채소지 채소 야채지 과일 의자에 안 껴준다고 안 껴준지 여기에 뭐 힌트가 없어? 이건 근데 무슨 힌트 같은 거 없어 뭐야 다 읽으면 없나? 좀 더 단소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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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배가 불을 흘렀나? 어 좀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갔어 이거 발전 있었어? 토마토 찾았어? 아니 토마토 못 찾았어 그러면 상자를 찾았어 그리고 상자에 영어 자물쇠가 있어 영어 자물쇠? 그러면 뭔가 더 많이 찾아야 되나 보네 그러네 많이 찾고 어딨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어어어어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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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있어? 어, 뭐가 있다 우와 형이 아까 비닐 한 거 찾았던 거야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의자에 달려 있었어 여기 단서 어? 어? 단서다 아하 아 간에 붙었다 리버에 붙었다 슬겔 블레더에 붙었다 한다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한다 어 방금은 참 봐봐 이게 R I V E R 일이잖아 어 이 R 이게 네 번째 칸에 간다는 건가? 아, 이 L이랑 G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아우, 싫어하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또 또 찾아야지. 딸기가 먹고 싶어요. 딸기. 딸기가 좋아. 요정들! 아, 빨리 찾아야지. 어디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아, 왜, 왜 한 말 했어? 사웅우 씨? 사웅우 씨가 차워드 아니야? 어, 그러네. 뚱! T, O, M, A. A다, A. A가 세 번째. 세 번째에다가 A. 맨 마지막에 맞춰야 돼. 3 difficile만 haste. ! 오, 물들. 우리한테 양념질을 하고 있잖아! 야! 아, 달다! 아, 달다! 아, 달다! 사과이 뭐 하는 거 같아? 쟤, 쟤 달아지니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자, 빨리 빨리! 얼마 안 남았어! 얘만 맞추면 돼? 하나 더 찾아야 돼, 근데. 첫 번째랑 끝에. 형,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찾으면 돼. 아, 오케이.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기네. 아니, 이제. 바나나. 날 뒤에. 아! 아! 이거 그런 건가? 이게 블랙이고, 이게 화이트여서, 그레이인가 봐.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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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뭐야? 음식 마구 빼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지저분하게. 위생상 좋지 않아. 이거, 이거 무슨, 무슨. 그걸 거 같아? E, A, R, Y까지 했는데 맨 앞에 글자를 못 찾았어. E, A, R. Y는 맞아? 어, 그런 거 같아. 그레이였던 거 같아. 까만색이랑 흰색이 합쳐진 거 같아. 아, 근데 그림이 좀 별로다. 그치 않니? 뭐가 뭘까? 뭐? 티어리. 눈물? 티어리. 티어리. 리어리. 뭐지? 딸기는 한 번도 안 잡힌 딸기 말해도 됩니까? 어! 자! 어! 어! 좋아! 헉! 첫 번째 글자에 단서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이걸 열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안 하고 오늘 자... 어! 짐승... 들짐승도 날짐승도 아닌 것이? 어? 들짐승도 날짐승도 아닌 것이? 박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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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 티어리가! 티어리가 맞네! 티어리! 자! 마지막은! 우리의 승리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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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뭐야? 이거 왜 종이가 떨어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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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거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어디야? 여기! 아! 빨리! 막고! 막고! 아! 아! 먹었어! 안 돼! 다행히! 다 오르다! 빨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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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먹기 전에 이거 봐봐! 으어어! 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와아아아악! 아아아악! 으하하하핰! 하하하하핰! 으허하핰! 이게 뭐야?! 우리 다 썔? 자쟈한 탕후루 먹는데?! 터무탕! 탕후루를 먹고 있긴 한데... 헤디 탕후루야! 근데 우리가 탈출을 해야될거 아냐?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한 5초명 다 벗겼어! 야 사과 뭐해! 야 사과 뭐해! 뭐해! 아 떨어졌어! 왜 이렇게 안 떨어졌어? 너가 더 기골! 아 뭐야! 두 개밖에 안 떨어졌어! 나 어떻게 동종을 먹을 수가 있어! 가자! 가자!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